왜, 왜 이렇게 안 와? 저걸 저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고나라? 아, 네. 안녕하세요. 확인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 한번 해보세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바로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이거 아직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가르쳐. 매달아 봐야겠다. 옷은 벗고 있다. 옷 벗고. 귀랑 어깨 멀리 떨어진다. 차관골 회전. 힘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올라갑시다. 고, 당겨. 아이고. 야! 괜찮은 거야? 하나도 못 타면서 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왜 파세요? 저도 4만 원 벌려고요. 저도 4만 원 쓰려고요. 아, 네. 네.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카카오 뱅크예요. 000112114119 잠시만요. 어, 저기야. 0001 뭐라고? 114 야, 지연이 걔는 좀 왜 또 지연이야? 걔는 뭐 유튜브로 보라고 해. 죄송한데, 000113 잠시만요. 3이요? 1, 2, 3? 1, 2, 3. 아, 4, 4. 지연이 걔는 맨날 걔는 어? 야, 그 클럽 가고 막 그러니까 가지 말라니까 진짜 좀 어? 아, 스피커폰이요? 아이고, 지연 씨 반갑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 해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재밌게 놀아? 119? 119, 예, 119. 아, 고마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 김? 김계란. 김계란은 지금 맞죠? 아, 예. 김계란. 아, 예. 입금 확인, 입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 보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진수 씨?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아, 들고 가실 수 있으려는 걸 모르겠네. 아, 알겠어. 제가, 제가 그냥... 턱을 하나도 못 하면서? 어어어어, 참. 사람아. 아니, 그냥 눕혀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눕혀서 가요, 이렇게. 대드리프트 할 줄 알죠? 대드리프트 안 되었죠. 대드리프트 안 가시나?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님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축하. 축구 국가대표 선수님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뭐. 아, 예. 골반 접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허리 펴고. 약간 말렸잖아요, 이렇게. 허리 다친다, 막. 그냥 발바닥으로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아, 하나가 아니라. 둘. 어머, 대드리프트가 되네? 죄송한데, 다시 3만 원 보내드릴게요. 환불해 줄게, 환불. 예, 괜찮아요. 아, 괜찮다고 아니라. 미안해요. 3, 4.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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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